한 주간 관람하다는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. 송가인 덕분에 팬들은 건강해진다. 지난 4일이었죠.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눈이 예쁘게 내리네요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시죠? 우리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깨끗이 씻고 다녀요.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가인님 말인데 50번이라도 씻어야죠. 송가인이 마스크 쓰고 손 씻는 법 광고하면 다 따라한다. 빨리 추진해라. 보건복지부 뭐하냐? 마음이 천사인 송가인. 가인이어라 화이팅입니다. 미세먼지 때도 마스크 안 했는데 선한 영향력 송가인이 하라면 꼭 할게요. 팬을 사랑하는 송가인 씨 진심이 느껴지네요. 그 누가 이야기한 것보다 가슴에 새겨지네요. 가인 씨 고맙고 사랑합니다. 송가인이 마스크 쓰라면 해야지. 경제는 최악인데 그나마 송가인 씨 모는 덕에 살고 있다.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송가인 님이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라면 저도 하겠습니다. 라고 아이디 박띠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송가인 씨 이제 바이러스 뿌리지 마세요. 그 행복 바이러스 그만 뿌리세요.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저희는. 제가 테나시아 태클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